안녕하세요. 저는 백촌에서 도자기 공방을 이용하고 있는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딸인데요. 엄마로 살아오다가 여기서 보내시는 시간만큼은 어머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표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다고 딸한테 엄청 두구두구 얘기를 많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엄마랑 딸이 오시는 걸까지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북촌에 되게 보스막한 한옥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마당에서 주는 초록초록한 자연의 힘도 있어서 소음도 없이 새소리만 들릴 수 있는 이런 안온한 한옥에 오셔가지고 작은 여행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어요. 생활을 하다가 되게 많이 지치고 이럴 때 여기에서 보내시는 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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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